아, 정말 많이 탔네, 사람들. 아, 좋겠다. 오, 잘하네. 너무 좋다. 여기 조그만한 아일랜드야, 뭐야. 아, 너무 예쁘다. 고기가 너무 맛있어, 진짜. 아, 너무 예쁘다. 어머, 얘네들. 어머, 괜찮니, 얘들아? 어머, 털 봐. 털 좀 어떻게 좀 털갈 좀 해야겠다. 귀여워. 음. 오오오오 한국국토정보공사 아~! 멋지네 하늑대 너무 이쁘て 왜 이렇게 지금 오~~ 표정에 물을 끓여줬어요 그래도 물을 끓여줬어요 이제 물을 끓여줬어요 물에 물을 끓여줬어요 국물이 좀 더 많아요 물에 물을 끓여줬어요 물이 끓여줬어요 아~~ 돈을 많이 끓던 사람들 와 시원하다 우리 앞으로도 한번 가보자 아 구름 큰가 봐 방금 눈이 너무 좋다 이곳은 동네 tends 패밲을 향해 주무셔서 태풍 개 mobil 사람들이 여기까지 걸어서 캠핑하고 이 바베피 저기 다 가지고 있는 캠핑 도계 그래서 가는걸 좋아요 다 너무 잘하세요 잘 가네요 당신 계속 해봐 이렇게 물살 없을 때에는 저거는 에스프레사 산 건가 보다 에스프레사 산 거야 에스프레사 안전하게 재미를 이라테인덕이 짓기 오, 괜찮다. 오, 너무 좋아. 여기 좋다, 여기. 오, 너무 좋다. 잘 해봐. 잘 가는 거 같아. 오, 잘하네. 그렇지. 오케이. 네, 뒤에서 해야 더 잘 갈 수 있어. 나이스. 오, 바람 너무 시원해. 오, 재밌어?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와 민양카 여기도 너무 좋다 하얗고 예술인데 위람산이랑 나랑이 있는데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뷰도 끝내주고 진짜 아이들도 약간 떨리시는거죠 그쵸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와서 캠핑하고 잊고 으 으 beni 부끄러움이 와 instr jek 아님 그런 데서는 배를 타 본 거 아냐? 네, 그쵸? 아니, 중요한 건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야, 집사님. 내년을 기획해야 할 수 있는. 아니, 근데 비쌀 거야. 이 친구는 이민이라서. 한 바퀴 넘어, 두 바퀴. 아, 초콜릿도 오겠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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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예쁘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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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단번에 자기 원숭이 피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너무 이쁘다 나무에다가 이거를 한 손상산이 가자미 요리인 것 같아요 가자미 가자미 요리인 것 같아요 가자미 요리인 것 같아요 가자미 요리인 가자미 요리니 뭐지 나 좀 윤골 먹고 싶다 응 이게 고기가 냄새도 안 나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 고기가 냄새가 안 나고 너무 맛있어 고기가 냄새가 안 나고 고기가 맛있어 고기 remains 아이스! 나도 망고 푸딩